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크리스월드입니다. 지금이 사실 글램핑하기 제일 좋은 때죠. 가을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그래서 겨울에 좀 춥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대공사를 진행을 해봤어요. 저희가 바로 앞에 물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춥게 글램핑의 낭만을 유지하면서 이걸 좀 안 춥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이 모델을 쓰시는 분들 이게 네이처 카니발 모델인데 네이처 카니발 모델 쓰시는 글램핑 사장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위치가 보세요. 바로 이래요. 저희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배경은 너무 좋은데 예 배경 너무 좋은데 이제 물가 바람이 오니까 아직까지 뭐 따뜻하지만 예 지금은 조금 추울 수 있어서 아니지 네 한 12월달 정도 되면 좀 추워질 수 있어서 저희가 단열을 해봤어요. 단열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시면 원래 저희는 바닥 난방이 돼요. 바닥 난방이 되는데 문제가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옆에서 뺏기는 거예요.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요렇게 나무를 대고 대고 나무만 들어가면은 단열이 안 되잖아요. 단열이 안 돼서 이걸 넣었어요. 이거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보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아주 단열 성능이 뛰어난 단열 성능이 뛰어난 곳이 있어서 지금 나무로 치고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한 요 정도 두께로 건축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요 정도 숲개로 나무넣고 목재 넣고 그 다음에 이보드넣고. 요거는 말 그대로 단열재. 이렇게 해봤는데. 크리스월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는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페라로 예약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램핑 추위 때문에 겨울에 1월 2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런 방법도 있다. 요렇게 저희들처럼 단열을 쫙 잡는 요런 방법도. 저희가 온도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바깥의 외기 온도랑 안의 온도랑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난방의 제일 핵심은 여기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안 뺏겨. 예 저기까지 다 싸버렸잖아요. 지금 전부 다 닫아 놨기 때문에 열기가 추위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열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공사드라고. 건축이고 공사 수준이어가지고 한번 글램핑장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아 요번 겨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엄청 많으실 거야. 근데 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디어는 드렸으니까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거 같아 해 놓고 나니까 안에 분위기도 그쵸. 예 분위기도 좀 아늑해지고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천막 텐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타프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 비 오든지 뭐 하든지 하면 감성 낭만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정도가 버티고 있어 주니까 이제 따뜻하다. 심지어 여름에는 시원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잡아 본 거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제가 거의 두 달 동안 이것만 했어요. 지금 이거 해서 했기 때문에 홍보 이런 거 아니고 글램핑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북쪽에 있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야. 사실은 막 영화 몇 도로 가는데 텐트 천 하나 두 개 가지고 견디라고 하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서 영상 찍어 봤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월드도 자 이제 이름 바꿨어요. 오페라동은 단열 오페라동이에요. 너무 추우신 분들은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한 1월달 이렇게 갔을 때는 추우신 분들은 오페라동으로 예약하시면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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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